안녕하세요. 배월의 강미로 글쌍입니다. 이번 시간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2021년도 제2회차 기사 필기 1과목 기초 문제의 시간 풀이 시간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1번입니다. 면적이라고 주어졌죠. 면적 주어져 있고 효율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얼마냐고 나오면 사실상 그냥 그대로 풀어만 주시면 되죠. 사실상 우리가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입력분의 출력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입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태양광에서 입사되는 에너지 그리고 출력이 얼마냐고 하고 이건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는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10, 100, 1000 왓트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면적이 곱해져야죠. 지금 면적이 지금 현재 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이고 단위가 센티미터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사실상 미터하고 단위는 1, 10, 100. 그렇죠. 10의 제곱 정도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10의 제곱 정도 차이가 있고 이게 미터로 바뀌려면 그렇죠. 이거에 제곱해서 10에 결국은 4승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자 센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10에 마이너스 4승을 해주셔야죠. 좋습니다. 되셨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P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곱하기 1, 10, 100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효율이 얼마다? 이게 20% 됐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1번이고 2번 정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2번 정도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뭐 그냥 몇, 예 뭐 왓트죠. 지금 왓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몇 왓트라고 되어 있고 다 왓트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나눠주면 효율은 0.2에 곱하기 1, 10, 100에 곱하기 2, 5, 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그렇죠. 왓트 정도 나오겠네요. 자 우선 쪽으로는 뭐 5? 5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어? 그렇죠. 계산을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5, 5 맞습니다. 그냥 5가. 답은 4번입니다. 자 이 정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2번이요. 자 전기사업 법령에 따라서 전기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틀린 거예요. 자 사실상 전기사업은 공공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증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게 한다.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셨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은 위도 나와있고 남중고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뭐 이거야 뭐 여기 90에서 자 위도를 빼고 얘가 동지인지 하지만 고분하시면 되죠. 하시니까 23.5도를 놓고 계산하시면 답이 될 겁니다. 뭐 정말 이런 문제만 내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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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죠. 그래서 답은 77도 정도 나오네요. 좋습니다. 답은 4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이용률이라고 나오네요. 뭐 이용률도 너무나도 좋죠. 이용률. 자 뭐 우리가 이용률이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24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썼지? 이거였죠. 그래서 이걸 빵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24 곱하기 15.5 나누기 100 정도 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아마 3.72 정도?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계산하시면ucc baseline 읽다. 계산하시면します. 결제하죠. fathersло assume obtainag. 계산하시면 수예요. 카드사율 hipp taking각 안라는 hardest abrajaz구입니다. über bek을 배달해주시면 됩니다. damit 제가 좋은傲를 할 것입니다. halt 못 올려보 ail discussions.